안녕하세요. 보드코리아 라이더 최재균입니다. 저는 이번에 AGX 데크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먼저 AGX 데크는 얼로이에서 나온 가장 최상급 데크로서 고속 카빙에 최적화된 데크입니다. 먼저 탑시트는 무광 카본 탑시트를 사용해서 데크의 진동을 제어를 해주고 그 다음에 눈이 묻는 것을 최대한 억제를 해줘서 데크가 좀 더 눈 때문에 무겁거나 조금 털 때 눈을 털어내는 과정에서 데크의 눈이 찐득하게 들러붙어서 털어내기 어려운 그런 것을 보완을 했습니다. AGX 같은 경우에는 노즈와 테일이 약간 사각형으로 된 전형적인 해머헤드 방식의 데크입니다. 베이스 소재 같은 경우에는 NHS7816이라는 최상급 레이싱 베이스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활주력에 좀 더 치중을 했고요. 아무래도 최상급 소재다 보니까 데크의 속도가 생각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처음에 못 모르고 AGX를 선택했을 경우에 데크의 속도에 너무 놀라서 제어가 잘 안된다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AGX 데크는 약간 중상급 이상 되시는 분들께서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NHS7816 베이스 소재는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카빙을 오래 하다 보면 엣지 부분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베이스 소재가 마모되면서 단차가 발생하는데 제가 AGX 데크를 거의 한 3년째 타고 있는데 이 단차가 생기는 빈도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데크를 관리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편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얼로이의 대부분의 데크는 크로닉 부스터라는 메탈 소재를 사용하는데요. 이 메탈 소재는 약간 쉽게 얘기하면 티탄 데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AGX 같은 경우에는 노즈부터 테일까지 크로닉 부스터라는 소재가 두 줄로 넓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티탄 데크의 하드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얼로이 데크 같은 경우에는 따로 우드나 티탄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드로만 생각하고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요. 제가 AGX를 타봤을 때는 다른 티탄 데크와 다르지 않은 굉장히 하드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AGX 데크는 상급자 슬로프를 고속 합윙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 굉장히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AGX 데크는 UHG가 14.7m로 굉장히 긴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상급 베이스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체감상으로는 더 길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AGX 데크 같은 경우에는 또 베이스가 컨케이브 베이스로 돼 있어서 가운데가 약간 일자가 아닌 베이스 가운데가 오목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때문에 턴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그립감이 강하고 그다음에 묵직하게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턴을 하실 때 몸의 기울기를 과하게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AGX를 탈 때 엣지 체인지가 되는 과정에서 몸이 확 넘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AGX는 기본적으로 기울기를 어느 정도 잘 쓰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요. 그런 분들이 AGX를 타시면 좀 더 깊숙하고 강하고 묵직한 그런 그립감을 느끼면서 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AGX 데크 같은 경우에는 트릭보다는 나는 라이딩이 더 좋아서 라이딩을 더 열심히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속 카빙에서도 데크가 안정감 있고 그리고 빠르고 묵직하게 밀고 나가기 때문에 상급자 슬로프를 주로 애용하시는 분들께 저는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의 AGX는 재작년 시즌의 AGX보다 약간 플렉스가 소프트해졌습니다. 아무래도 AGX를 다루기 어렵고 너무 단단하다는 평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에 타보니까 재작년 AGX보다는 탄성도 훨씬 좋아서 업다운을 넣어서 탈 때 데크가 통통통 뛰는 그런 느낌이 많았고요. 그리고 고속 카빙할 때 데크를 꾹 눌러주면 또 묵직한 그립감이 나와서 아마 라이딩 스타일에 따라서 재밌게 탈 수 있는 그런 데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드코리아 라이더 최재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